아, 네, 아하유, 네, 아하유. 진짜로 여기 지나가다가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아니, 평소에 뛰어올 때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당겨요? 저 굉장히 부끄러워요,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요. 시위물이 되게 잘생기셨는데요? 1등이에요. 와, 진짜. 이렇게 툴가 있는 건 아니에요? 30만 원, 환불. 통진물 환불, 들어갔어요. 아, 뭐요? 30만 원, 환불. 잠깐만요. 잠깐만요. 1등이에요. 시위물이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생일 메리 감사. 오곡도 생각보다 안 나가지고.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눈도 생각보다 형자가 되게 많으시고. 어, 어때? 보면 어때요? 코도 되게 넓으시고. 코, 코. 제가 모공이 되게 넓으신 줄 알았거든요? 전혀. 눈썹 어때, 눈썹. 눈썹이 정갈하니 되게. 이마, 이마, 이마는 이마. 이마도 되게 동서양이 좋아가서. 목선은 어때, 목선? 목선 되게 오돌토돌하시면 되게. 아, 그만하라고 했네. 아, 또 많이 해주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하셔야죠. 아, 저는 그 유튜브 채널 이라이라격을 운영하고 있는 이라이라격이라고 합니다. 저기, 고민 좀 불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만요. 굳이 없어요? 아니요, 원래 톤이에요. 원래 괜찮아요? 네, 귀여워. 운영이에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그 이라이라격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먹방도 하고. 먹방은 아니에요, 제가 먹는 거 잘 못 해가지고. 입이 짧아서 약간 그런 쪽이에요. 춤도 하고. 그런 쪽은 아닌데. 저도 모르겠으면 구독해주시고 한번 해주시면. 볼게요, 궁금하네. 뭐야, 당신. 연기 아니에요? 연기 아니에요? 아, 연기는 아니고 그냥. 연기도 아니고. 같이 하는 그런. 야, 이거 어떤 유튜브인지 궁금하네. 어떤 거, 노래하기 전에 뭐 준비한 게 있으세요? 준비한 건 제가 혹시 여러분들 기생충 영화 보셨나요? 기생충? 테러사이드. 거기에 나오는 제가 지하실 아줌마 성대모사를 좀. 제가 그 지하실 아줌마 성대모사를 좀. 와, 좋아. 진짜 나 너무 좋아. 어머님들 박수 치고 난리 났어. 지금 아시나 봐. 난리 났어. 아시나 봐. 희생충. 그거 제일 가장 핫한 건데. 네, 진짜 핫해요. 안경 끼신 아줌마 저. 네, 내가 하세요. 자, 초인종. 여기 저기. 뭐야, 예, 예. 아니, 아니. 여기 카메라 다 잡아줘. 여기 초인종이에요. 자, 띵동띵동 하시고. 잠시만요. 안경도 있습니다. 안경 있어요? 아, 살려줘. 아, 안경 있어요. 고맙네 진짜. 아이, 고마워요. 어디 봐요. 제가 그 아저씨 해드릴게요, 그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는 필요 없어요? 아저씨, 아저씨 어떻게 해요? 아저씨 옆에 있을게요. 아저씨 옆에 있을게요. 띵동. 아, 안녕하세요. 저, 저 기억 아시죠? 네, 저. 그, 그, 그. 지하실에. 짐을 들고 와서 그러는데요. 가져갈게요. 그, 눈 좀 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알겠죠? 두껍죠? 알겠어요. 얼마 전까지 거기 일했던 사람이네요. 염소 장법. 짐만 좀 가지면 가지 않을까? 근데 그 지하실 아저씨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할 줄 알았는데. 심지어 알았는데. Andrew 접시 aupen 음식ms야? 주스가 될 거예요, ipt Speak im Cause, elsius, 제빤per자요, 이 음식msRS 카메아 сколько?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